1, 2, 3, 2, 3, 4, 4, 2, 3. 지금의 슈팅은 좀 많이 높았죠? 유범석 선수의 슈팅인 넣습니다. 자, 중간 차단되면서 신상우. 참으세요. 신상우! 다시 한 번 들어가는군요. 신상우도 골. 4대0. 여기서 노련함을 보여주네요. 정말 스무스하게 따라들어가면서 뒤에서 끝까지 쫓아가면서 김영둔 선수 때문에 헐거워진 어떤 4핸드의 퍽을 가로채서 골키퍼 붙여놓고 5홀 공격 네 정말 부드러웠습니다 3대0이 된지 48초만에 한골 더 달아나는 아냐갈라입니다 대맥장에서는 급속도로 지금 상대에게 어떤 페이스를 내주고 있어요 완전히 흔들리고 있고요